한국교회 초교파 부흥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열어 새 일꾼교회 박승주 목사를 제55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박승주 목사는 우리 민족과 세계선교 그리고 한국교회 영성을 부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는 지난 1970년 신현균 조윤기 목사의 주도로 설립돼 지난 54년 동안 이어오면서 부흥사 영성훈련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